저요? 내가 한 걸 봤으니까 서비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저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? 나는 너무 궁금해. 두성규 오빠야? 내가 궁금해서 그래. 오빠 오늘 밥 먹었어? 먹었지. 아 경마? 아 경마? 아 왜 이렇게 웃겨? 아 진짜. 아 진짜 오빠 잠깐만 나 너무 뜨거워. 뭐해? 태블릿 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어? 아니 좋은 거 같아. 왜 이렇게 꼼지락대해? 아 식당에서 왜 이렇게 꼼지락대해? 아니 먹을 거야 먹을 거야. 오빠. 아니 무슨 레스토랑에서 청국당 냄새가 나. 아니 오빠. 왜 청국당 씩이잖아. 오빠 자꾸 그러고 잊어먹을 거야? 왜? 그래 하면 안 되지. 뭐야 지금 밑에 뭐가 있어? 밑에. 뭘까요? 왜 갑자기 사람들만 해도 왜 이래? 뭐가.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어? 아니 저기 발에 딱 차가지고. 땀 닦고 있는 거야? 발에 땀 닦아. 나 거짓말하느라 진짜 축축해요 이거. 아 근데 느낌이요. 정말 이 레스토랑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떨었어요.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주고. 어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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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.